아, 4시간 가야되네? 4시간 반인가? 자,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지금 버스를 한 4시간 반 정도 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쿠아리움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케이블카가 지금 휴무네요 저거를 타고 쭉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야, 그래도 가볼게요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경남 사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열심히 버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습니다 이곳에는 공룡의 후회라고 하는 바로 그 친구가 오늘 국내에 딱 한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고요 또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널 고정, 아니 영상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러분들 우와, 이거 대한고래 골격 구조를 해놨는데 엄청 크네요 케이블카 아쉽다 타고 왔어야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들 뒷길 도착을 했는데 우선은 첫편으로는 이따가 우리 사육사님 만나기 전에 앞서서 1편으로 좀 여기 있는 다양한 생물도 보여드릴게요 와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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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빨 봐봐 오 왜 나한테 오냐 이빨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눈에 악어들은 눈꺼풀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와 여기 물속에서 이제 눈을 뜰 수가 있죠 오 샤마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였대요 이럴 수가 무서워 와 와 온다 아 귀여워 물범이에요 여러분 물범 물범 와 이거 턱상은 뭐지? 안우비스인가? 아이고 물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물범이 강아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애교도 부를 줄 알고 사람을 인식하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둑개가 있구만 여러분들 아시죠? 도둑개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널리 분포에서 살아가는 해안가 근처에 살아가는 개인데 보통 산에서 굴을 파고 동면을 하고 그러죠 와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와서 와 진짜 크다 대박 또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와 꼬리에 독가시 보이시나요? 이 물고기가 이름 뭐지?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이름 뭐냐? 너 백상아리 아닌가? 샌드타이거 아 샌드타이거야? 이상하게 여기 동물들은 저희가 오면 좀 가까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어부터 해가지고 물범부터 해가지고 아까 뭐였지? 아까 악어도 이빨 보여주려고 오고 실제로는 한 1점 저보다 좀 작네요 오 뭐야 아 용이야 용 아 이게 테마를 잡아서 여기 안에 기아집 이렇게 뭔가 있어요 좀 신비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아마 여기는 거의 모르시거나 지금 오픈한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 생각 잘 못? 이야 여기 되게 신비롭게 잘 되어 있어요 와 아 뼈 구조가 이렇게 생겼나봐요 와 되게 특이하다 와 다리가 없는 게 너무 인상적이네 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 다리가 없어요 와 여깄네 철갑상어 와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들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사람을 물거나 했을 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요소는 없어요 근데 이 등감이 너무 멋있네 진짜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음 와우 여기 비버집이네 아 귀여워 비버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물고기가 우선 많은 게 인상적인데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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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웃겨 얘 그냥 물고기 그냥 밟고 간다 그냥 야 왜 이렇게 빨라 너 야 일로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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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인상하고 가 아 뭐야 물깎기 너무 귀여워 뭐야 여러분 엄청 귀엽지 않아요 얘? 무튼 유럽 비버가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아 수영하고 돌아다니고 있네 자 그리고 하마인데 여러분들 하마는요 2편에서 저희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아마 하마를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하마 사육장이 진짜 엄청 크네 와우 파충류가 있구만 파충류는 제 전문인데 게리입니다 유로매스틱 게리 사료도 잘 먹고 이 친구는 야채도 잘 먹고 베이비 치전에는 충식을 하는 좀 독특한 친구인데 여기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있어요 아 여기 나왔어 안녕 안녕 아 뭐야 아 수달이네 안녕 수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 모카라떼 돌체가 생각나네 얘네가 지금 여기에서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아 눈 너무 이쁘다 너 팔 왜 그래? 뭐 팔 아파? 안에 뭐 달라고 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제 생각인데 얘 이 친구 임신한 거 같아요 젖도 나오고 배도 크고 해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바다숲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제 바다 안에서는 이제 해조류들이 많이 살아가는데 이 해조류들이 많을수록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의 우리 숲에 있는 나무처럼 바다에서는 해조류들이 많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산자원이라든지 살아가는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이런 팻말들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점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바다생물길 같은 경우는 5월 10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이런 해조류들이나 나무식물 이런 거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은 다른 관람동선으로 이동 와우 오 뭐야 오 와우 여기 보면은 담수 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여기는 아로와나부터 구라미 보스카 알비노 아로와나 바오리 등등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오 저기 폴리테로스 숨어있었네 호로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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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는 두둠 악어가 숨어있네요 근데 멀리서서 잘은 안 보인다 우와 이거 뭐야 아 탕어들 들어있나 보다 되게 아름답다 아마 이번 영상은 그냥 여러분들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어종들이 줄비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와중에 껍지 닮은 친구도 있네요 껍지 이야 여기 보면요 베스랑 쏘가리, 멕이, 강준치가 있는데 그냥 얘네는 잉어고요 잉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향어입니다 향어 와 뭐야 강준치다 여러분 이게 강준치라는 겁니다 뼈가 굉장히 많아서 줘도 안 먹는다는 그 물고기 강준치 이야 전체적으로 월요일에 일찍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여기를 대여한 것 마냥 지금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 기분이 좋네요 아 맞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바다를 위협하는 보이시죠 바다거북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쓰레기 어업 폐기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비닐봉투라든지 작은 쓰레기조차 바다 생물 해양 생물들에겐 굉장히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 호주 폐어 아 호주 폐어 호주 폐어는 못 참지 여기 진짜 다 있네 동그런이랑 아쿠아름이랑 반만 섞어놓으면 좋다는 느낌 그리고 여기 보면 홍군강 뒤통수 청군강 뒤통수 근데 여러분 청군강이랑 홍군강이랑 교배가 되면 하이브리드라는 그 할레킨이라고 하는 앵무새가 태어납니다 특이하죠 자 우와 이게 또 우와 뭐야 어? 이게 있다고? 잠깐만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2탄에서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바로 슈빌입니다 어? 잠깐만 진짜 있다 잠깐만 너는 잠깐만 미안해 1탄 공개 안 돼 어? 멘붕 여기가 조금 컨셉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신비로운 느낌을 두기 위해서 테마를 굉장히 다양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커 오 우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사이시가 미쳤어요 인치어라고 하는 물고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파쿠 그 친구 같거든요 너무 멋있다 자 피라로쿠나 뭐 엘리게이터가 한 번씩 꼭 키워보고 싶은 그런 어종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식인 물고기라고 하는 피라냐 여기 엄청 많아요 피라냐는 너무 자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와서도 보네요 이 친구가 좀 크네요 이빨이 나중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 멋있어지는 친구인데 저기 푸른상어님이 번식한 플래티넴 친구도 한 마리 있네요 와 전기뱀작어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악어를 기저시킬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큰데요 거의 2m는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스포안이라고 하는 물고기 군봉어인데 얘네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보시면은 볼이 진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계량한 걸로 알거든요 군봉어를 계량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독특하네요 왜 했을까요 와우 드디어 아쿠아리움답게 블랙집샤크 초점아 이래라 와우 그루퍼 얘네가 정말 많이 커진대요 지금 이 친구들은 한 80cm 90cm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노틸러스가 또 이렇게 닷을 두고 갔네요 와우 되게 아름답다 여기 안에 배안 같지 않아요? 배가 침몰해서 어 그러네 그거를 해놓으셨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바로 2탄입니다 첫 번째로 볼 친구는요 바로 주사님 생선 Seco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